윤도라랑 윤도라 여기 피하면 돼 윤도라 피하면 돼 이거랑 피하면 돼 피하면 약간 액션하려고 오잖아 오 좋은데? 너무 차롭다 스킬 많이 늘었어 오빠 좋아하잖아요 시청자들도 좋아하는데 뭐야? 연습했어? 나 그런걸? 그만해 소지 뭐이래? 안 일어졌잖아요 남친 여기 있잖아 남친 어딨어요 여기? 여기 니 앞에 나와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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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받아야지 나도 공받아야지 내 목소리 몰라? 이 제만의 목소리가 아닌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세번째 여보세요 땡 이거 뭐야 어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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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 내가 어떻게든 하나 받는데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찍힘 당했어 센서 눈이 파란색이야 하하하하 니가 찍은거 아니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